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BTV의 천사입니다 안녕하세요 BTV의 은혁입니다 안녕하세요 BTV의 현수입니다 안녕하세요 BTV의 현수입니다 안녕하세요 BTV의 윈혁입니다 네 오늘도 아쉽게 우리 막내 성재가 아쉽게 우리의 개인 스케줄로 우리 성재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저희 BTV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자 오늘 외국인 유학생 페스티벌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 From Chicago 그러면 한 마디 해주세요 우리 유학생 여러분들한테 Hi everyone Hi How many of you guys are from overseas? How many of you guys are from overseas? Yes Alright Are you guys having fun? Yes You guys understand all the songs? Yeah Yeah Alright that's good You guys studying Korean hard?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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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right How many of you guys are from overseas? Yeah 그 방연 마무리해주세요 영광연 네 아 우리 지금 네 이거 다 알아들으셨죠? 네 네 은광이 잘생겼다고 지금 장난이에요 여러분들 네 아무튼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렇게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앞으로 B2B 네 이제 또 정규 앨범이 컴백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네 많은 사랑과 응원 부탁드리면서 네 저희 B2B 일곱 남자 더 멋있게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 다음 곡 언젠가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노래 주세요 내 눈을 날 부르던 너의 목소리가 이 노래는지 날 부르던 너의 목소리가 나 집게 쉬었네 나 집게 넌 내 못追다라 나 집게 쉬었네 나 집게 넌 내 넌 내踏오라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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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